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 누가 봐도 아쉬운 일이지. 소를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치려고 해봤자 소가 돌아오진 않잖아? 그래도 외양간이 무너지면 다시 소를 키우기 힘들고 동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고쳐야 할 때가 있지. 그래서 오늘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 첫째, 과거에 있었던 일은 어쩔 수 없어. 소를 잃어버린 것이 가슴 아프지만 소 잃은 사실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집중해보자. 사건이 일어난 과거를 자꾸 뒤돌아보는 것보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둘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노력은 꼭 해야 돼. 외양간이 무너지면 동물들이 힘들어하지만 우리가 노력해 고쳐주면 동물들도 편안해 할 수 있어.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거야. 셋째, 도움을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외양간 고치기가 어려워서 혼자서 할 수 없다면 도움을 청해도 괜찮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요청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건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방법이야. 넷째,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해. 소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 자책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상황을 해석해보자.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 긍정적으로 대처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효과적일 거야. 다섯째, 단계별로 문제를 해결해보자.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힘들어. 일단 처음부터 조금씩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외양간을 고쳐보자.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는 행동은 심리학적으로 해석해볼 때 상실에 대한 불안과 조절 기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소는 자신의 안전한 공간을 잃어버리면서 불안과 이협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대처합니다. 이런 조절 기재를 통해 불안을 감소시키고 안정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과거에 경험한 공간을 찾아가려는 행동을 보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소가 자신의 안전한 공간을 잃으면 자기 손상적 메커니즘이 작동됩니다. 이는 소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감각적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는 행동은 자기 손상적 메커니즘이 작용하여 자신의 안전과 안정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기 방어 메커니즘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는 행동은 동물의 본능 중 하나로서 사람의 행동에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담을 사람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생존 본능의 일환으로서 자신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숙련된 행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합니다. 많은 동물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소를 잃었다면 그들은 자신의 안전과 인식된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자신의 집을 고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원시적인 본능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소를 잃어버리고야 비로소 외양간을 고치려는 행동은 심리학적으로 해석해 볼 때 상실에 대한 불안과 조절 기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소는 자신의 안전한 공간을 잃어버리면서 불안과 이협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대처합니다. 이런 조절 기재를 통해 불안을 감소시키고 안정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과거에 경험한 공간을 찾아가려는 행동을 보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소가 자신의 안전한 공간을 잃으면 자기 손상적 메커니즘이 작동됩니다. 이는 소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감각적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소가 외양간을 고치려는 행동은 자기 손상적 메커니즘이 작용하여 자신의 안전과 안정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기 방어 메커니즘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행동은 동물의 본능적인 행동 중 하나이므로 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소가 이러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하는 내용들은 우리 자신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1. 영역 강화를 통한 방지 소가 갖고 있는 본능적인 행동 중 하나는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가 자신의 공간을 인식하고 자신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것을 돕기 위해 직접적인 강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가 새로운 외양간에 들어간다면 적절한 부상을 주어 이를 인식하고 강화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소가 새로운 공간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활동 스트레스는 동물의 본능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소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안전한 공간을 찾으려는 행동을 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소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주변 환경 조건을 제공하거나 소가 즐겨하는 활동을 도입하여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참 다양한 환경 제공 소가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습관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소가 자주 드나들 수 있는 천막이나 다른 공간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기술이나 경험을 소가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여 소가 새로운 도전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일정 기간 이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도 추천할 만합니다. 심리학적이고 정신분석학적인 치료 차원에서 소일코 외양간을 고치려는 행동은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 패턴의 불안 요인을 다룹니다. 다음은 이를 참고할 수 있는 접근입니다. 1. 인식적 대처 전략 처음으로 이러한 본능적인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의식화하여 자신이 왜 이를 경험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인식으로 돌아가 내가 느끼는 불안 요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치료 접근 중 하나는 인식적 대처 전략으로 내가 거쳐하는 곳을 인식하고 안전 요소를 직시하고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이 자신의 적극적 참여, 정신분석적인 치료 중 자신의 적극적인 참여와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본능적인 행동, 패턴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치료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중요한 것을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행동이 왜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다른 대안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참 안정적인 환경 제공 치료 접근 중 하나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의 공간이나 환경을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하고 나의 요구에 맞는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나의 불안 상태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나 자신의 안정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지속적으로 잃지 않고 행복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 지속적인 체계적인 관리 나 자신을 잃는 원인 중 대부분은 관리 불량입니다. 나 자신을 늘 각인하고 감시하고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정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 자신이 가 자주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 식주가 충분히 제공되며 적정한 건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는 위생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건강과 안정까지 보장합니다. 이 전문가와의 상시적인 의사소통 나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시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는 나의 건강 상태를 검사하고 적절한 예방과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소통에 의해 나 자신이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 안전장치의 설치 나 자신이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독을 위한 카메라나 경보 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치들을 통해 일상적인 환경에서 나의 안전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차적극적인 재활계획 만약 우리가 다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적극적인 재활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는 향후 안전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상이 생길 경우 빠르게 처치해야 하며 치료와 유지관리를 위해 상시적인 관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은 일상적인 습관에서 벗어나기 모든 사람은 일상적인 습관에 빠져 생활하곤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자신의 역량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이 기존의 생각과 관행을 바꾸어 보기 일상적인 생활에서 자신의 기존의 생각과 관행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면 기존에는 놓치거나 모르고 있던 것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참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기 새로운 환경이나 경험을 시도해보는 것은 본능적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경험을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영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행동은 인간이나 동물에게 자연스러운 본능 중 하나로써 안전과 안정을 추구하는 행동입니다. 이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민이나 불안이 생길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적절한 전략을 세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대처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며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행동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자기 존중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행동은 우리가 안정과 안정을 추구하는 본능적인 행동 중 하나입니다. 이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민이나 불안이 생길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적절한 전략을 세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대처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며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행동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자기 존중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